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라는 용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언어, DBA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드릴 내용은 좀 중요한 편이죠. 별 4개짜리가 되겠습니다. DBMS는 잘 알고 계시죠? 사용자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DBMS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조건, 제약조건을 명세한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요. 아이디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디가 A001, A002 이렇게 해서 쭉 입력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입력이 될 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조를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할 때 실명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제약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DBMS에 접근을 해야겠죠. 접근을 하고 DBMS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DBMS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먼저, DBMS의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그것을 DBM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또 정의도가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DBMS의 필수 기능,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수 기능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 기능, 그리고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DBMS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DBMS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퍼스트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하는 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요. 자,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 둬야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둬야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데이터를 여기에 넣을 수가 있겠죠.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의 기능이란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형, 자료형이란 것은 아이디는 8자리 이내로 해야 된다. 그리고 중정도 번호는 앞자리는 몇자리, 뒷자리는 몇자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숫자형이 된다. 문자형이 돼야 된다. 이런 자료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을 정의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 자, 논리적인 구조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 자, 그리고 컴퓨터가 실제, 컴퓨터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구조. 자, 사이에서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에 사상, 맵핑, 연결해준다는 얘기요. 그렇죠? 변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명세한다는 얘기예요. DBMS가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거. 사람은 물리적인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를 서로 변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기본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조작 기능은 기본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삭제하고, 갱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정보 검색해서 볼 수가 있죠.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하지 못하지만은, 비밀번호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정보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탈퇴하게 되면 삭제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DBMS에서는 조작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어 기능은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안, 정확성, 병행수행,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게 항상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유지하는 것을 제어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에는 간단하게 출제가 되면은, DBMS의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정의, 2번 조작, 3번 제어, 4번 파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자, DBMS의 장점,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논리적인 독립성, 물리적인 독립성, 말씀을 드렸죠. 자,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는다.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데이터의 중복이 없어야 되고요. 공동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무결성, 표준화, 통합,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 실시간 처리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단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DBMS가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시스템이 복잡해요. 일단은.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자, 복잡해서 이런 복잡한 DBMS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해요. 오라클 전문가, MS SQL 전문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잡하기 때문에 전산화 비용이 증가되고요. 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 액세스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때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다. 오버헤드는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부하. 자,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다면 바로 접근해서 이 데이터 안에서 찾으면 되겠죠. 파일 안에서. 자,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다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 서로 데이터 간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무결성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예비, 예비라는 것은 백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회복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상태 돌리는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비라든지 회복이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 처리 자체가 복잡합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스키마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을 명세한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객체, 데이터의 객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요. 저도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대상들을 다 객체라고 해요. 그들의 성질도 포함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질, 특성이 있죠. 여러분들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여러분들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저도 하나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사고 그리고 수황색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의 조작 또는 이들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하는 용어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조, 틀, 제약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키마, 구조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설계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된다. 자, 데이터 사전과 시스템 카타로그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여섯 번째 시간에서 실습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사전이에요. 사전. 자, 기사 퍼스트에서 회원을 규정을 지을 때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방문자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회원이 무엇인지 준회원이 무엇인지 방문자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하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유료 가입자를 뜻한다. 자, 준회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가입자를 뜻한다. 방문자는 아이디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을 미리 정의한 것을 데이터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데이터 사전.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데이터 사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설계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업무적인 업무를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겠죠. 문제없이 설계 과정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객체들에 대한 정보, 모든 개체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구조라면은 개체, 여러분들과 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의 특성들, 속성들, 그리고 개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뒤에 상사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한다. 데이터의 데이터다.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설명값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스키마의 3계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큰 별표로 제가 표시를 했죠. 반드시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기사 퍼스트의 사이트를 기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들을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기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검색을 하니까 검색 결과가 8건이 나왔고요. 자, 필기라고 검색을 하니까 10건이 나왔고요. 자, 정보라고 검색을 하니까 20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8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자, B라는 사람이 필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마치 데이터베이스는 10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스키마의 3계층 중에서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외부 스키마라는 거예요.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게 또 하나의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실기, 필기, 그 다음에 뭐 정보라고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 데이터가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외부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가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다. 검색하기 나름이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키마가 맞는데 서브 스키마다. 여기서 스키마라는 것은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에서 서브, 일부다. 그리고 사용자 뷰다. 뷰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자 뷰, 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외부 스키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외부 스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개념 스키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구조. 자, 데이터베이스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인 구조가 있고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저장될 것 같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이렇게 쓰면은 아이디는 A001 뭐 이렇게 쭉 다른 사람의 또 데이터도 이렇게 저장이 되고 마치 이렇게 저장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물리적인 구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리적인 구조 관점에서 보는 것을 개념 스키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을 내부 스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이 좀 다르죠. 자, 개념 스키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스키마는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략했을 때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념 스키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비유다. 자, 외부 스키마에서 필기, 실기, 정보라고 검색했던 그 결과들이 어디서 찾느냐. 개념 스키마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에 정보, 필기, 실기, 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사 이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일부를 가져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유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범기관적이다라는 설명도 같은 얘기죠. 전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총괄적인 입장이다. 다 같은 뜻이에요. 키워드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다라는 설명이 나오면 개념 스키마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개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 보완, 무결성 규칙을 명세한 것이다. 자, 개념 스키마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회원이 봐야 될 게 있고 준회원이 봐야 될 게 있고 방문자가 볼 게 있죠. 데이터 중에서. 맞습니까? 그런 접근 권한, 보완, 그리고 무결성의 규칙을 명세화를 했습니다. 자, 그게 개념 스키마예요. 자, 내부 스키마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하드웨어 공간에, 그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구조, 자, 그것을 내부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물리적이다, 저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내부 스키마예요. 그리고 DBA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물리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나 사용자들이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DBA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스키마 3계층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키마의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렵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기사 퍼스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머리에 두시면 돼요. 자, 데이터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DBMS의 세 가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언어다. 자, 세 가지 기능 말씀을 드렸죠. 뭐뭐 하셨습니까?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그죠?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언어도 거기에 맞도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때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DBMS 자, DBMS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회원가입을 했다. 그래서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DBMS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DBMS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값을 받아서 다시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여러가지 언어가 필요하겠죠. 자, 정의어는 말 그대로 구조를 정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개념 다 설명을 드렸죠.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데이터 형태,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변경한다. 자,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어, 회원가입을 할 때 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도 있겠죠.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정의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작은 뭡니까? 자, 현재 정의되어 있죠. 그 구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해서 데이터를 삽입하고 검색하고 갱신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 제어어는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무결성, 보완, 권한, 병행수행,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데이터 제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정의어와 데이터 제어어는 좀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만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조작어는 어떤 겁니까? 실제 데이터 값만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래머 그리고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시험에 조금 혼란을 가질 수가 있는데 DDL, DDL을 데이터 정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DML을 데이터 조작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DDL은 사용자 혹은 운영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요. 자, DDL은 데이터 정의어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DBA가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DBA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DDL, DDL 써서 바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하고 DB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DML, DML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자죠. 운영 프로그래머. 자, 사용자하고 운영 프로그래머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DBMS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ML은 사용자하고 운영 프로그램 DBMS 간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 운영 프로그램 DBMS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혼란이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DL, 그러면 T를 생각하셔서 데이터베이스다. DML은 M을 생각하셔서 DBMS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리어, 퀄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참고삼아 하나 들어주십시오. 지리어는 데이터 언어 중에서 터미널에 주로 이용되는 비절차적인 데이터 조작어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죠.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 퍼스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필기 관련된 게시물이라든지 실기 관련된 게시물,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접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DDL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 실제 DML을 이용하다든지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런 언어를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미리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언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언어, 그러니까 DML을 이용을 해서 퀄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잘 모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여섯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SQL 명령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지리어라고 얘기해요. 지리어, 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조작어를 우리는 퀄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부분은 아니죠. 응용 프로그래머, 그리고 일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중요한 것은 응용 프로그래머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응용 프로그래머는 기사 퍼스트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활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조작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시스템 감시를 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감시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오답으로 해서 사용자를 감시한다고 하면 틀렸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스템을 감시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파란색으로 표기한 것은 오답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 누가 만들어요? 운영 프로그래머죠. 주로 데이터 조작어, DML을 이용한다. DML은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을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삭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만질 수가 없어요. 기본 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용자나 운영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활용한다. 들어있는 데이터, 여러분들의 정보, 사용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용자나 운영 프로그래머.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운영 프로그래머.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데이터 사용은 DBA가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직접 사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건 아니죠. 사용자 통제 및 감시, 할 수 없습니다. 정보 추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보 추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추출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셔야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세 가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 자, 응용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네요. 자, DB, DB하고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어나 사용자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또 하나 있었죠. DBMS. 그때 D와 M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DDL, 데이터 정의요. 이거는 뭡니까? DML, 데이터 조작어죠.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DDL, 데이터 정의, 정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필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시험에 간단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정의, 제어, 조작 이것만 알아도 답을 살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장점이 아닌 것은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유지한다. 종속성, 이건 뭡니까?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었죠. 자, 이것을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게 되었잖아요. 장점이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제어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겠습니까? 보안, 권한, 또 어떤 것 있어요. 병행 제어, 정확성 이런 것들이 주 키워드죠. 그래서 다번, 라번은 맞습니다. 가번 볼까요? 갱신, 삽입, 삭제.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 같아요? DML. 데이터 조작을 받았죠? 그렇지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쭉 읽어보면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맞고요. 나번,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컴퓨터가 이해하는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의 사상 변환을 명시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DDL이죠. 데이터 정의어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죠. DBMS를 사용했을 때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순한 예비와 회복 기법. 이거 아니죠. DBMS 하게 되면 생각하셔야 될 게 복잡하다. 또 하나,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 생각하시면 답을 찾기 쉬울 겁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하고 회복이 어려워요. 6번,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 데이터 사전에 저장된다. 맞죠? 다른 이름으로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한 정의다. 다 맞는 것 같죠? 다 맞는 것 같지만 가번이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아니죠. 뭡니까? 스키마, 이 설명 자체가 뭐예요? DBMS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 이건 DBMS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번이 틀렸습니다. 7번,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면 뭡니까? 개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전반적으로 기술한 것을 스키마라고 한다. 3층 스키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바로 나오겠네요. 개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보완, 무결성 뭐가 되겠습니까? 개념 스키마가 되겠죠.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면 답은 정답이네요. 내부 스키마. 사용자하고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할 수 있는 정의를 기술한다. 내부 스키마는 뭐예요? 물리적인 설계잖아요. 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DBA죠. 물리적인 구조를 사용자 여러분들이 직접 기사 포스트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지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킹이죠. 그러면 안 돼요. 11번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개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개개 이렇게 나와요. 개개, 사용자 별로에서 접근해서 보여지는 모습,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개념 스키마가 아니라 뭐예요? 외부 스키마죠.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한다. 잘 보셔야 돼요. 논리적 구조라고 해서 개념 스키마가 아닙니다. 사용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13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3단계 구조인 내부, 개념, 외부 스키마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하고 연결이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데이터의 실제 저장, 저장 방법을 기술한다. 기억하고는 1번하고 관련이 있고요. 저장된 데이터와 그들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그들 간의 관계, 관계라는 것은 개념 스키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관점, 사용자 관점, 외부 스키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디귿하고 3번하고 상관이 있죠. 기억은 2번이 아니라 1번 해야 되고, 2번은 1번이 아니라 2번 해야 되고, 그리고 기억은 1번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의, DDL이죠. 사용자 하여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써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DBMS 간의 인터페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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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DML. 데이터 제어의 역할이 아닌 것은? 데이터베이스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이거 뭐예요? DML이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제어는 주로 운영 프로그래머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다. 제어 누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운영 프로그래머나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DML이죠. 데이터 조작업. 18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아닌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활용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 그리고 운영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운영 프로그래머를 구현한다. 운영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DBA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용자를 통제하고 감시한다. 사용자 통제하고 감시 못하죠. 시스템을 할 수 있죠. 21번. DBA의 여러 업무 중 시스템을 감시, 성능 분석 업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이 가번인데, 이 세 가지는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스템을 감시, 성능을 분석하는 업무. 이 세 가지, 제가 본 강의에 있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사용자의 요구 변화를 분석을 하고, 장비의 성능을 감시하고, 데이터 사용 추세를 분석을 한다. DBMS의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제어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용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한다. 모든 사용자, 우리 기사 퍼스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정해온이 있고, 준해온이 있고, 방문자가 있는데,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두면 되겠습니까? 안됐죠. 보안이라든지 접근 권한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누구나 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죠. DBA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고 설계한다. 틀렸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을 한다. 이거 틀렸네요. DML이 아니고 DDL이나 DCL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DCL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임무로 거리가 먼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DBA의 업무로 거리가 먼 것은, DBA,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역할이 조금 달라요. 답을 해보시면, 단순한 검색과, 삽입과, 삭제, 갱신, 이것은 DML을 뜻하는 겁니다. 데이터 조작어를 뜻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은, DBA가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용자라든지, 응용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DBMS의 필수 기능,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영문으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데피니션, 이게 뭡니까? 정의의 기능이죠. 정의, 매니플레이션, 조작, 컨트롤, 제어, 이렇게 해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보세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내부, 외부, 개념 스키마가 각각 하나씩만 존재한다. 이 설명 맞습니까? 이거 틀렸죠. 외부 스키마, 우리가 비롯하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외부 스키마는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다르다.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는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호 곰뜩하고 자 deviants, 생각하세요.